Hi, B&J Students. This is Dominic from B&J English Training Center. Number two, 무슨 뜻이 있습니까? 뭐 뭐, 읽지도 모른다 라는 약한 추측이에요. 강한 추측이 아니라 약한 추측입니다. 자, 이해를, 그럼 형이 어떻게 있어요? 너는 그러면 책을 읽어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you may read a book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may 다음에는 항상 먹어야 됩니까? 동사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자, 먹어야 된다. 뒤에, 자, 이거 복습해야 되죠? 동사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너는 책을 읽어도 된다. 그리고 he may be a teacher. 그럼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선생님일지도 몰라. 약한 추측이 되는 거죠. 여기 동사원형이 와죠. 또 B. 그래서 약한 추측의 의미도 있습니다. 뭐 뭐, 읽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may가 오고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부정문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바로 may 뒤에 not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보면 첫 번째, you may read a book을 부정문으로 만들어보면 you may not read a book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선생님이 아닐지도 몰라. he may be a teacher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he may not be may 뒤에 바로 not 붙여주면 돼요. not be a teache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바꿉니까?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와 sorry 주어와 may의 자리 바꿈 예를 들면 너는 책을 읽어도 되니 내가 책을 읽어도 됩니까? may I read a book?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책을 읽어도 됩니까? may와 주어찌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읽어도 된다? yes 너는 해도 돼? yes, you may may로 물어보니까 may로 대답해야 되죠. 아니야 no, 안 돼 no you may no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예문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one may를 넣어 문장을 바르게 완성하시오 you borrow my cell phone 너는 나의 셀폰을 빌려도 된다. you may borrow 자, 주어 뒤에 바로 may 나오고 borrow 붙여주고요. my cell phon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you may borrow my cell phone 자, 그 다음에 james came to my birthday party 여기서 come으로 바꿉시다. come james는 나의 생일 파티에 온다를 와도 된다 허락의 의미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okay james may may come to my birthday sorry birthday part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may come to my birthday party you park your car here park 뜻이 뭡니까, 여러분? park 하면 주차다 라는 동사입니다. 다 같이 park 그럼 너는 너의 탈을 여기 주차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may park your car her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시오. 여러분 부정문 어떻게 바꾸냐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not을 may 뒤에만 붙여주면 됩니다. you may not use my pencil 넌 나의 펜슬을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number five you may clean 여기 may 낱만 붙여주면 되죠. 너는 내 방에 청소를 하면 안 된다. 허락을 부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umber six you may eat this candy 넌 이 캔디를 먹어도 돼. 그럼 너 먹으면 안 돼. you may not eat this cand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은 주어와 may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okay, may I may have a s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ay I may turn right here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may I turn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may I turn right here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I may close the door 나는 문을 닫아도 된다를 문을 닫아도 되겠습니까? may I close close the door 이래주면 되겠죠. may I close the door 자, 그 다음에 의문문에 가로 안에 대답을 해라. 부정으로 대답을 해라. may I make a phone call here 여기서 전화 한동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편은 중요한 편이죠. 다같이 may I make a phone call here 다같이 one more time may I make a phone call here 아니, 너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you may not you may not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정문은 자, number 11 may I dance with you 자, 긍정으로 어떻게 답해요? of course I can dance with you may I dance with you 자, 여러분 긍정 어떻게 답해요? of course I can dance with you yes 그러면 yes 그 다음에 you ma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측 허가족 어떤 의미를 구분인지 구분해서 가로 안에 써라. 자, number 12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y may be busy they may be busy 그렇죠. 여기서 may의 뜻은 그들은 바쁠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number 13 may I ask a question?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의 의미겠죠. 그 다음에 hello may I speak to Mr. Smith Mr. Smith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허락의 의미죠. she may not want to see us 그녀는 우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추측이죠. 약한 추측. 자, number 16 The bus may come in five minutes 그 버스는 그 버스는 5분마다 올 수도 있다. 약한 약한 추측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해석을 해라. You may use this phone.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이 폰을 이 폰을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may go home now. 너는 집에 가도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You may not ride a bike here. 여기서도 허락의 의미죠. 여기서는 자전거 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전거 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전거 타시면 안 됩니다. May I play computer games now? 어떻게 의미해요? 다 같이 One more time. May I play computer games now? 지금 컴퓨터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컴퓨터 해도 됩니까?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ay I phone call here? 이거는 방금 했던거죠. 문제들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푼 것 같은데요. 오케이 다 풀었고요. May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정리 쫙 하고 갈게요. May의 형태는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라는 거 네 May의 의미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뭐 해도 된다. 허락 그 다음에 뭐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약한 추측 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You may read a book. 너는 책을 읽어준다. He may be a teacher. 그는 teacher일지도 몰라. 약간 추측. 부정문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May not. May 뒤에 그냥 not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의미문은 주어와 may를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주어와 may를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es 주어 may 그 다음에 No 주어 may no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굉장히 쉽기 때문에 혹시 모르면 직접 찾아와서 ask 하는 센스 있는 B&J 수준한 학생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guys.